안녕 안녕 누가 잔나가 친구입니다. 오늘은 더티가 더티 더티 오랜만에 보죠. 더티가 더티 저것 좀 봐줄게요. 이쪽 더티가 잠들과 그리고 또 거뭉이가 그리고 또 이 식당을 갖고 가뿌리 오 오 그러면 스토리 시작 어 우리 이 식당에 가서 먹어볼래? 딸기 먹고싶어 딸기 먹아 어 알겠어 호이호이호이 호 주인이 있나 봐 영수야 근데 너무 지금 찍고있어? 어이구 우리 엄마가 여기 이렇게 하고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내 식당이야 바꿔볼래? 알겠어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뭐 먹을래? 뭐야 뭐 먹을래? 여기에서 뭐 먹을게? 흐음 난 소시지 먹어야지 소시지 투명 소시지네 맛있다 못 쳤다 내 얼굴이 못 쳤다 맛있다 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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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 먹어볼까 고기다 맛있겠다 맛있다 떠먹자 떠먹자 아이 말해야지 떠먹네 이제 떠내야 돼 다하고 떠내 나는 나는 빠져나니돼야 돼 그래겠어 나는 어디가 떠나니지 나 난 만원을 내야 돼 그럼 또 먹어볼까 이건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멈 그때 쎄 오 네 쎄 아야야 아야야 너가 코어 피자 모각하고 안 돼야겠지 아야야야야 코어 피자 김이랑 내 아기름 꼼꼼 아기름 꼼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